진짤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사진일까요? 아니면 AI로 만든 걸까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AI가 만든 거 같은데요? 잠깐만, 저게 다리가 하나가 좀 애매한데? 어? 그러네? 아빠 다리 아니야? 저거 누구 다리예요? 뒤 애기가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다음 사진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진짤까요? 가짜일까요? 이건 진짜 같은데요? 너무 가짜 같아요. 왜냐하면 저 핑크가 너무 깨끗하지 않아? 아, 그거도 없어요. 너무 쨍한데? 제작진은 이미 패턴화해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다. 가짜 보여주고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 핑크색 침대가 너무... 그러니까요. 진짜예요? 이건 진짜.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핑크색... 이거 봐, 이거 봐. 구분하기 힘들다니까요. 아, 근데 이게 선전선동에 이게 이용이 되나 봐요. 맞습니다. 전쟁의 흐름이라든가 전쟁에 대한 여론, 누가 공격을 당하고 누가 피해자인지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잘 구별을 못 하겠어요. 맞아요. 진짜요? 진짜요? 이렇게 제가 봐도 안 되는 것처럼 보호나 이런 상황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안되니까요? 이렇게 지금 시작해 주신지 안 될 거 같아요.